계속 가보도록 하죠 좀 먼데 이거는? 현상 퀘스트인데요? 이게 퀘스트가 이제 돈보다는 경험시때문에 잠깐만 내가 너무 처음부터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넷 다섯 오 중간병도 있어요 정책이랄 어디 도 왔다갔다 그러진 않네 하기가 힘든데 이러면 얘가 계속 저러고 있으면 이쪽으로 최대한 안 들키고 가서 어 들어간다 아씨 또 앉잖아 이번엔 권총으로 해볼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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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님 어서오세요 베이비님 어서오세요 어 뭐야 얘를 어 안 들킬까 오 오 자 나 발견을 못했어요 이거 발견을 못했어 아직 오 오 어 어 너희들 수류탄 맞으면 굉장히 아프겠는데 야 너네 이렇게 수류탄 맞아걸래? 야 누구한테 어 누구한테 걸린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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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오고 오케이 아아 나이트 에너지 야 가까이 오는데 여깄어 임마 야 야 야 야 니가 무 쓰던 무기 어디갔냐 어 너 쓰던 무기 어디갔냐 어 마체트 아 이거 내가 쓰는건가 어 내가 쓰는거죠 이것도 좋아 으 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구간총이 정말 근처 아니면 못쑤는구나 바로 알아보는구나 구간총은 역시나 자 차 타고 가자 어? 정말 이총 이차 되게 좋은거 같애 내가 탈래 어? 오케이 야 탄창이 뭐 뭐 아니야? 저거 뭐지? 예 전혀 예 나무나 이런건 상처를 입지 않네 이거 내 차로 정했다 내가 잘 타고 다닐게 예 어디 그 뭐야 어디야 터져 그냥 야 좋아요 저거 뭐야 아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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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흐흫 어 어 야 여기 아닌데? 여기 맞나? 어 어 야야야야 쟤들 잘못갔어 잘못갔어 저기쪽으로 가는게 아니었어 흐흫 야아 잘못 근데 사러왔네 오오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에너지 에너지 흐흫 아 차만 타면 진짜 저 차 좋긴 했는데 아니 그치 피로먹을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잠깐만 차차 내 차 그냥 직직해 갔어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직직직직직 그치 이 기관총 달린 저거 이게 흔치가 않아 자 됐어요 어 어 야 좋은데 자 뭐 갖고 있니 샷컨테나 두발 너는 뭐 있니 샷컨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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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나 샷컨테나 뭔가 터진 소리가 아닌데 엥 yer 여기서 하나 더 따져 노란색, 붉은색 엄청 썼는데? 오 저 자꾸 싸우는 소리가 들리네? 오오 안돼 안돼 안돼! 뭐야? 뱀소리인가? 어 야 여기 점프가! 뱀소리 같은데? 아 아니구나! 야 머리 한방 맞았으면 죽어야지! 으이씨 시 자 머리에 설판을 흘렀나? 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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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미치겠다 자 점프 오케이 강철 머리 뺀가? 강철이라도 그게 설명이 안돼 티타님일걸 자아 야 여기 되게 보좌가네? 저기군요 햇 아휴 아휴 따 거만 보좌가네 아휴 따 아 찌 아 팥빙수 먹고 싶다 왜 이렇게 팥빙수가 땡기지? 자 선착장 강변 선착장과 군과 폐업 동굴! 어 동굴? 뭔가 지금 저기 날드가 났는데? 아 미쳤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오! 유탄물 싸기까지? 괜찮은데? 와이어 여기 말고 그 안에 뜯도 없나? 여기 여기 너무 멀잖아 야 산 저기 노란색이 조금 급한데? 쟤네 우리판 아니지? 피해 잘 피했어요 어? 하나 더 있는데? 뭐 뭐 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위에 있나? 밖에 있나? 아 밖에 있군요 자 또 또 밝혔는데요 야 되게 멀다 진짜 여기 하려면 굉장히 멀군요 자 일단 이거 빨리 점령하고 아이 야 온김에 이거 이거 가까이 있다 이거 하자 가깝다 가깝다 뭐 뭐 도착지가 가까울진 모르겠지만 이게 보상 별로 안되네 보상이 별로 안된다는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는거에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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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좌우로 왔다갔다 올려서 총을 잘 못맞추게 하구요 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쟌쟌아아아아아 씨 아 역시 재밌어 한 번 더 하고 싶다 아 역시 재밌어 그럼 뭐하는데지? 뭐 초소인가? 우와 자, 스킬 하나 얻었으니깐 찍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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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치킨 찍어야죠. 됐어. 어, 여기까지 온 김에 가장 가까운 저거 점령하러 가자. 차 타고 와. 잠만, 잠만, 잠만. 나 소리도고 있지? 이거, 이거 고쳐보자. 연기가 나지? 아, 없네? 아니, 또 이럴땐 또 소리도고 안가고 왔어. 오, 스킬. 야, 내가 이렇게 왔는데도. 하루님, 어서오세요. 어떻게 나를 발견을 못하셔보았지? 저런 바보같은 놈? 들? 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발견되면 안 되겠죠? 아, 나 차를 여기까지 몰고 와가지고. 아이고, 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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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길, 여길 밭, 깨 때려박았는데. 아, 나. 아, 이쯤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자,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가 한 마리, 강아지가 두 마리, 강아지가 두 마리. 강아지가 두 마리. 강아지가 아니구나. 동아 몇 명? 강아지가 두 마리, 강아지가 세 마리. 강아지가, 여기 동물양국이냐? 여기 왜 이렇게 그... 야, 여기 강아지가 몇 마리야? 여기 다섯 마리. 개, 저런하는 데인가? 야, 얘는 한 명밖에 없고 강아지만 다섯 마리가 있어. 아, 얘는 두 명밖에 없고. 이거 뭐야, 뭐야, 어. 발견됐다, 발견됐다, 발견됐다. 아, 이거 발견됐잖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개투성이잖아. 아니. 아이, 저런 개. 아유. 개, 아유. 개 한 칸 뛰고. 어, 이런 한 칸 뛰고. 자식들. 아유. 아니, 아니. 새끼들. 아, 이게 붙여서. 어이. 의미, 의미상으로는. 욕이 아닌데, 쟤네들한테. 세이트두. 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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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코무도 도마뱀인가 그 녀석 아까 어슬렁거리던데 그 녀석 같아요 여기 개 훈련하는 곳인가봐요 아무리 딱 봐도 개 훈련하는 곳이야 게다가 개들은 냄새로 쫓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바로 들켜요 사냥꾼 운동 일단 쓰죠 야 완전 개투성이네 쟤는 왜 죽었어 미치겠다 쟤 하나만 죽이면 되는거 아니야 혹시 뭐지 쟤 하나 죽이는거야 어 얘들 지금 어딘가 내가 지금 있는거 같긴 한데 이 근처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못잡아내는거 같애 쟤 도마뱀 때 죽었다 죽는다 죽는다 또 죽었다 쟤네 두 명밖에 없었는데 다 죽었어 개들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어? 개밖에 안 남았어요 개판이야 개판 개만 다 죽이면 되나? 개만 다 죽이면 되나? 여기 뭐야? 완전 개농장이네 개훈련소인가? 뭐 이름이 뭐냐 여기 AM 열 에이 낮 열두시? 오전 열두시냐? 아니 무슨 이름도 오전 열두시야 오 사냥꾼의 길 두개나 있다 열두시야 열 두개나 있어요 아 열 두개래 두개나 있어요 두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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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배낭도 얻을 것 같은데? 아 지가 가득 샀대 자 일단 탄약은 됐고 소모품 특수모기가 해지됐다? 황소 이야 샷건인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아니 뭐 좋다는건 아니고 그럴듯하게 생겼다고요? 돌격소총 소음기 야 이거 좋게 생겼다 광학조중기 아 이게 아 이게 야 그러니깐 내가 가지고 있는거 이거 색갈바뀌 수 있지 않나? 정글 정글이 있겠죠 뭐 촌티나네 요거 뭐야 파이어? 한번 사보죠 야 이것도 조중기 이거 말고 딴거 없나? 권총이 확 야간초시경 조강님 와서오세요 야이 뭐냐 어 노란목 화식조 잠깐만 가방이 뭐지? 배낭? 아잠만잠만 배낭이 오잠만 배낭 할 수 있었잖아 이미 안 만들고 있었던 것 뿐이잖아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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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뿔 지갑이랑 아 이거 두개다 이게 지갑인거 같은데 rpg 야 이거 재밌겠다 rpg rpg를 사용해 개를 죽이래요 어 어 오 오 야 죽어 임마 강아지한테 당한 그 구력이 너무 많아서 아 강아지한테 너무 많이 준거 같애 이 게임하면서 그쵸 최우선으로 가장 많이 죽은게 죽은게 뭐 실수 일단 예 쏴야될거 안 쏘고 차 차타고 죽은적도 되게 많죠 차타고 죽은적이 제일 많은거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전투에서 죽은거는 강아지한테 죽은게 제일 많은거 같애 야 강아지들 떼로 물려다녀가지고 빨간색좀 먹자 빨간색좀 먹자 노란색이 지금 부족한데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제 푸른색도 하나도 먹어 주고 하 하 야 야 이 강 가까우잖아? 아 나 이거 말고 야 이거 완전 오버파워 아니야? 어 강아지를 강아지를 강아지들 이걸로 죽이래요 예 딴 말이 필요 없대요 이걸로 죽이래요 잘 가게 친구들 저사장에서 보자고 물론 뭐 나는 갈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겠지만 날 저사장에서 보려면 야 열 마리나 죽여야 돼 혼나게 화노 이이이이 야 죽어봐 야 아이고 씨 열마냐 했어 어디로 올라고 오케이 야 이거 발수를 되게 잘 조절해야겠는데 자 발수 잘 조절해야겠는데 일단 제가 주고요 하나에 한마리 죽으면 안될 것 같은데 어이 뭐야 방탄죽기잖아 이미 있는거죠 야 니엘은 강아지한테 죽은거야? 아니 강아지한테 죽었는데 얘는 니엘이 가지만 쟤는 어떻게 저 위로 위로 올라가서 죽었네 강아지한테 오 좀 멀리 여섯마리나 남았어 아직도 아직도 여섯마리나 남았어 아직도 여섯마리나 남았어 쟤 쟤 바위 뒷쪽에 있는 것 같은데 다섯마리 다섯마리 다섯마리나 남았는데 총알은 세 발 남았어 다섯마리나 남았어 다섯마리나 남았어 여기 애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있어요 총알 총알 이거 이거 총알 총알 주지않나 폭발물을 안주는구나 야 총알 아 나 총알 아 나 총알 어 총알 좋아 두 발만 더 두 발만 더 어 총알 몇 발 했냐 오오 뭐야 뭐야 자 두 발 한방에 두명을 죽여야되는데 최소한 총알이 없어요 총알 또 나.. 뭐.. 이게 뭐.. 없나? 어디? 두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있을거 같진 않은데 지금 생활을 죽여야되는데 게다가 어디가 쎄네들 안보여 이 화식조들은 그러고보니까 걔네들 내구력은 되게 약하지않나요? 그냥 슬쩍만 스쳐도 죽었던거같은데? 공격력은 근데 쎄더라 두세 자 여기 잘.. 써보죠 1단체에 1단체에 어 안죽었어 야야 저기까지 가면은 어.. 총알 저기서 총알 가져오면은 여긴데 뭐라고 할거같은데 뭐라고 안하나? 어 안하는군요 2단체에 쫙 hull 퉁 퉁 이게 원래 직접 맞추는게 아니라 폭.. 폭발로 죽여야되는건데 이게 원래 자 노란색이 지금 좀 부족해 많이 부족해 노란색 이파리가 많이 안나오네 한번 뜯도록 가야되나? 귀찮귀찮은데 한마디 남았어요 한마디가 어디냐? 아까 다 보였는데 어 저기있다 저 녀석인거 같군요 오오케이 안죽었어 오오케이 안죽었어 아니 뭐야 저거 무적인가? 아니 저거 뭐야 은폐은폐를 엄청 잘하고 있네 개 개 한칸 띄고 이런 한칸 띄고 새끼죽이 주제 됐다 아 노란색 그것좀 다음 사냥하는 애가 화색조 인데 도대체 절품병자? 자 일단 팔구요 가죽도 좀 팔고 Epitomo 화염방착이죠? 저격총을 이용해? 저격총을 이용하래요? 저격총이라니? 어! 오오! 어쩐지 여기 중심.. 내가 갖고 있는거 아니야? 제가 갖고 있는거죠? 이자식인가? 그냥 노란목이 아닌거같은데? 진짜 노란목이 아닌거같은데? 일단 본능먹구요 불필요한 살생을 할필은 없죠 노란목만 근데 얘를 선제공격 하는 애들이라 노란목이 없네 어 얘 노란목이 왔다 얘다 얘다 어 얘다 얘다 장난식이에요 어 한방 안죽었어? 오 죽었는데? 쐈는데? 어 어 왜이래 나 에너지 에너지 안죽이려고 했는데 자꾸 날 쫓아올 오잖아 휴 아 자 이제 하나 남았네 아니구나 화살통을 아직도 묻고있네 그러고보니깐 지갑도 올배미님 왔어오세요 그렇구요 어 여기 바로 뭐 먹을거있는데? 편지같은거? 노란색이다 야 여기 뜯어가자 노란색좀 있다 노란색이 부족부족했는데 노란색이 부족부족했는데 꿋꿋하구만 불키고 후레쉬키고 어 이거 후레쉬 안켜 이런 애들 들어오면 항상 지동으로 후레쉬가 켜졌는데 쟤 보내지못한 편지 bell 뭐랄거 다 먹고가셔 근데 여기 왜이렇게 복잡하게 되느냐 총알은 충분하나 찧으세요 어 이거 돈 있는거 보니깐 누가 흩 살고있는거 같은데 이건 전자렌진데? 자 나가서 먹을건 다 먹구요 이건 누구야? 여기다 가둬놓고 여기다 가둬놓은 모양이네 누가 있다는 소리인데? 야 혹시 모른데? 감각감각 먹구요 누가 있을거같기도 해요 지금 소리도 살짝씩 들리고 아 야 뭐야 산적인줄 알았잖아? 아 해적이래 산적이래 해적인줄 알았잖아 깜짝 놀라게 하고있어요 어 얘도 뒤적뒤적 할수있네 인형의 머리 야 인형의 머리는 왜 갖고있냐 아이씨 어 이거 뭐야? 비행기 아니야? 쓸만한거 있나? 아무것도 없군요 어 여긴 또 내려가면 되네 아 아까 거기구나 오우씨 오우씨 젠자 오지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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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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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왜이렇게 말해 여기? 니 여기 뭐하러왔어 아 아 근데 이쪽인데? 아 저기 저긴데? 저긴 어떻게 가? 아 저거 저긴데? 브리엄님 어서오세요 아 저기 위로가야되는데 야씨 다 절벽인데? 올라가는데 길이 있나? 하크하크님 어서오세요 아 여기있군요 찬자에게 길이 있나니 찾으면 다 나와 이물 벗고 아.. 자 이거 이쪽 이거를 점령해야 되는데 오래된 광산 일단 현상 상황 하나 더 하고요 어우 잠시만요 야 정말 깔끔하게 하기가 힘들다